아우 봐라 저거 근데 배꼬미는 아우 봐라 이만 아우 이쁘라 아우 이쁘라 배꼬미하고 똑같이 생겼네 어떡하나 엄마를 닮아야 되는데 안녕 안녕하세요 이만 이리와봐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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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 번 일본이 자 카드 줄께 제수씨 아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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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 Может이 없죠 안녕 안녕 고용한데 여기 사장님 아빠와 똑같이 생겼네 아빠, 잘 먹을게요 아, 예 네 아빠와 똑같이 생겼네 아빠, 잘 먹을게요 네 네 술 많이 안 드셨어요, 왜? 괜찮아, 형 멀쩡했어 아, 웃어 순간네 예, 제 아래 순간네 아, 웃어 이쁘다 아, 이거 웃는 거 봐라 아, 이빨 아, 이빨 아, 웃는 거 봐, 웃는 거 봐 나도 안 가리고 아, 이빨 아, 이빨 아빠하고 많이 닮았네 예, 저하고 똑같이 제주씨가 미인이네 실물이 이쁘네 형이 그런데 아기를 안 할 줄 아시네 어, 알지 머리를 항상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또 보기보다 또 유학 교육을 또 본거든 어? 머리 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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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같이 해줘야 돼 그지? 연우야 도망쳐 아기 먹는 줄 아기 먹는 줄 형이 왜 아기를 먹냐 아, 이빨 아, 참 형님, 요리에 다리 사이에 다리 벌려가 있지 않습니까? 형님 연우를 다리를 사이에 형님 호박질 끌고 이렇게 넣어 있으면 다 좋아합니다 그렇게? 예, 형님 그렇게 하셔야 되구만 응 응 아, 안 귀여워 좋아? 응 좋아? 응 좋아? 좋아? 진짜 이쁜 거 같은데 루는 이런 환박이야 야, 환박이네 어 아기 먹고 싶다 아 응 좋아? 어? 아기세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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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les 맛있고 나네 몇 살이 돼? 예희는 지금 이제 8개월 다 됐습니다 나이로는 2살이거든요 8개월 다 됐습니다 네, 매콤해 아깝니다 안녕하세요 이도 돌잔치에 결혼식이래 뭐하고요? 아, 진짜 예쁘다 왜 저뿐에 주냐 어? 여보세요? 여보, 너 계속 저주라고! 저주라고! 왜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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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것만 보고 자라야 되는 문제 하하하하 이게 아까 전에 가지는 것 같지 오텔 좀 저한테 좀 와.. 자꾸 집 앞에 앉았는데 알라카요 그게 아니라 현대 모시고 갈라카면 많이 가야 된다 조카 모텔 진짜 너는 좀 보지 마자 하하하 말 안 된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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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시작했습니다? 하하하 뭐 먹었더라 모르겠네 요즘 두개짜리인데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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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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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 일명 아니다 그거는 ㅋㅋㅋㅋ 반갑습니다 와 이거 구원으로 말자겠네 여기 구원으로 먹어볼게요 신발 진짜 귀엽다 자 형님들 추천 젤차 한 번 챙겨주세요 신발 제수씨 이뻐요 턱스 이쁘세요 제수씨랑 이쪽으로 찍어요 네 맥국이 주부룹니다 화장을 못하고 나와서 화장을 안해도 이뻐요 이쪽도 이쪽도 난 좀 먹어야겠다 그렇죠 이쪽은 우울이죠 이쪽이 꽉 차고 있는데 이쪽이 보여요 모르겠습니다 아 무슨 납치래 여러분 말 안하랬 납치한거야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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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메노 채팅 안 하시는 분들 좀 함께해 주십시오 하하 아니 아까 일찍 먹어봐 그 일찍 자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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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개월 되겠네 5개월 되겠네 5개월 되겠네 돈으로 보다 돈이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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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현호야 현호야 신현우 연호야 아빠 저밀 이뻐 자멍을 많이 이빨이 없으니까 귀엽지? 옷도 이쁘다 이 앞니만 놨을 때도 옷도 이쁘다 입술을 뽑으면 안 돼 밀어낸 거 아입니까? 여기 너무 이쁘다 여기 뽑으면 안 되겠다 이거 뽑으면 안 되겠다 발차게 발차게 안 되겠다 신발은 깨끗해서 많이 넣겠지? 다리 써봅니다 딱 들고 있으면 딱 서있습니다 가자 이리 와봐 근데 애기가 울어야 되는데 나빠 안 가리고 얼굴은 아빤데 행동은 엄마네 학생식 시간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년입니다 엄마네 엄마네 짖고 지금 잠깐 하고 싶지 하나 더 못한 데에 엘티하게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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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쁘다 안녕하세요 신년입니다 안녕 아빠하고 똑같이 생긴다 아오쇠에 아기 나오는데 예예 누가 봐도 맨날 있어서 머리 그게 딱 내 외찬이라고 여러분 당구공하고 볼링공공하고 하나에 미치놈 예예 야 후재 안올나? 아무래도 하지 못해 응? 아직 일찍 있습니다 오우 여는 아니다가 나의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겠네 손가락 한번 보세요 손가락 한번 봐라 손가락 한번 봐라 아우 귀여워 아 몇시 보세요? 아 그거 일찍 먹어도 열 시, 열 시, 열 시? 응가 한 거 아니야? 응가 있어 응가 있나? 응가 있어요? 응가 있으면 확 납니다 어? 딱 맞다고 하는데 아 확 나? 아니요 비슷하겠나? 어? 어? 뭐? 불! 어? 볼! 여기 보자 이게 불? 네네 전망 아 예 짜자자 짜자자 어흑 여보는 애기 때도 뚱뚱했겠지 무슨 뚱뚱하냐 나도 이렇게 똑같았지 누구 애기야? 오바 애기지 오바 애기지 아들 보러 왔어 어... 옆에 연우 가 신현우? 엄마 여보 연회모? 아? 귀엽지? 오빠 결혼할 때 돼서 어? 어? 오셨지 말래! 어라? 어?! 안 웃겨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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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옼 너 뭐 ㅋㅋㅋ 아기 키우고 힘들다 아구에는 Sense for World 사랑해 은유야, 꼭 하고 또 보이네. 언제 받았다고 사랑한다 하냐? 어? 언제 받았다고? 사랑해요. 사랑해요. 어이, 유리 파편이 너 저... 아, 돌자칠때 안 오니 죽는다. 어? 어, 너 돌자칠때 아니 사랑한 데 있으니까. 돌자칠때 온나? 안녕하세요, 랑.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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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추천 한 번씩 해드세요.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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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배꼬미 애기장 배꼬미랑 제 애기장 여러분 추천 한번씩 해주세요 여자를 소개시켜달라고 저 배꼬미 와이프예요 와이프 엣지 근데 왜 백포미? 저는 스물일곱살이에요. 네 결혼했자. 고맙습니다. 근데 배를 까고 왜 일하네. 고맙습니다. 날씨가 너무 좋다. 어? 날씨가 너무 좋아. 왜 백포미가 이런 느낌을 좋으니까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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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아들이 너무 순해가지고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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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우 사장님이 거주소서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저 이렇게 있고 고맙습니다. 배꼬미랑 저랑 밥먹으라고 애기 안고있어, 그러니까 순해서 배꼬미 70분? 지금 너무 안해도 되나? 너무 이릅니다. 날씨가 나의 시간은 아저것처럼.. 나간대 차 막히잖아. 시내가 아시다 지금 이르시다. 지금 나가면 차 막히잖아. 지금은 시내가 어떤 사람도 있냐면 다 커피 드실때, 그렇게 하는 비밀이가 안되니까. 여드라운 없이? 너 나하고 영업으로 갈래? 아니요. 배민은 무슨 영업일까요?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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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잠이 와 네 자 오늘 대구 흔들 방송 해볼게 거기 손에 공유해 네 흔들 봐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나중에 하자 무슨 뇌만 보면 소리냐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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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